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연방 대법원의 심리에 돌입해 3월 늦어도 6월에는 최종 판결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 부양체크 제공이나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주지역이 17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이 지난 한 해 취업 이민은 55%, 가족 조총은 36%나 급증해 평균추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새 연방노동부 장관의 중국계인 줄리수 부장관이 지명됐으며 인준을 받으면 바이든 행정부의 첫 아시아계 강려가 됩니다. 미 대도시들에서는 출근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시간은 1시간 안팎으로 오래 걸려 최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4천만 명에게 학자 융자금 만 달러 내지 2만 달러나 탕감해주려는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연방 대법원에서 운명이 판가름나는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28일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결하기 위한 심리에 돌입해 신속 판결 시 3월, 늦어도 6월에는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한명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시절 받고 있는 학자 융자금을 4천만 명에게 1인당 만 달러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주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찬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 대법원에서 운명의 기로에 섰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28일부터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결하기 위해 소송을 건 네브라스카 등 6개주와 연방정부로부터 구두 주장을 청취하며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신속 판결 시에는 3월에도 판정할 수 있고 늦어도 회기가 끝나는 6월 말 안에 판결하게 됩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는 4,500만 명이 1조 6천억 달러나 융자 받고 있는 스튜던트론 가운데 자격이 되는 4천만 명에게 1인당 만 달러, 연방 무상보조인 펠그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항소법원의 중지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탕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해 전체 4천만 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2,600만 명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중 1,600만 명에게는 이미 탕감 승인까지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대법원이 불법 판결을 내려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를 무산시킨다면 대혼란과 컷엔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학자 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4,500만 명 가운데 53%는 현재 융자액이 2만 달러 이하에서 절반은 전액 탕감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융자액이 1만 달러 이하는 전체의 33%, 1,485만 명으로 이들은 연방 대법원의 합법 판결이 나오는 즉시 전액 탕감받습니다.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는 20%인 900만 명으로 이들 중에서 펠그란트를 받은 경우 전액 탕감받습니다. 이 앱의 융자액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인 경우는 21%, 945만 명으로 이들은 잘해야 전체 액수의 절반 이하만 없어지게 됩니다.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는 18%인 810만 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융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전체 7%인 315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해결책이 6월 말 안에 나오지 않더라도 현재 유예되고 있는 학자 융자금의 매월 상환은 9월 1일부터 재개할 것으로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미국 내에서 부양 체크를 제공하거나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주지역이 17개 주로 늘어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선 지난해 40억 달러에 이어 올해 10억 달러의 감세안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 조지아에선 1인당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의 체크를 보내기로 했으며, 뉴저지에선 재산세 리베이트 체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시절 너무 많은 돈을 풀었다가 물가급등을 불러와 미 전역의 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돈을 더 풀 수 없는 연방정부와 연방위회를 대신해 각 주정부와 주의회들이 주민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미 전역에서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 21개 주에서 부양체크를 통해 현금 지원을 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일부 2차 부양체크나 감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월 말 현재 미 전역에서 17개 주에서 택스 리베이트 또는 감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21개 주와 맞먹는 17개 주가 새해 들어서도 흑자로 남는 예산이 있으면, 이를 인플레이션 릴리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 겁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지난해 1인당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부양체크를 비롯해 40억 달러를 납세자들에게 돌려준 데 이어 10억 달러를 추가로 감세하는 방안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서는 주소득세율을 5.75%에서 5.5%로 낮추고 기본 공제액을 8,000달러에서 9,000달러로 올리는 법안이 공화당 하원에선 통과됐으나, 민주당 상원에선 실패해 재협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주지사와 주의회에서 전폭 지지를 얻고 있는 주민 1인당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부양체크를 제공하는 법안이 주하원 의원회에서 통과돼 금명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식원에서는 180달러씩의 부양체크를 4월 18일 이전에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선 주지사의 제안으로 20억 달러를 투입해 재산세 리베이트 체크를 제공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에서는 공화당 주지사의 제안으로 보육 부모들에게 2,500달러씩의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법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사추세츠에서는 주지사의 제안으로 부양자녀는 물론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600달러씩의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대근무 흑자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양체크를 보냈던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등은 올해부터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경고 때문에 추가 부양체크나 감자 조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이 2022년 한해 취업 이민은 55%, 가족 초청은 36%나 급증해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은 잠정치로 1만 7천 명으로 대폭 늘어나 예년 평균치 2만 명대로 다시 회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명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이민의 길이 다시 활짝 열리면서 한국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도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공개한 2022년도 연례 비자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은 취업 이민에서는 전년에 비해 무려 55%나 급증했고 가족 초청은 35.7% 증가했습니다. 취업 이민으로 그린카드를 받은 한국인들은 2022년 한해 1만 506명으로 2021년에 6,768명보다 3,700여 명, 55%나 급증했습니다.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들은 지난 한해 1,143명으로 전년도 842명에 비해 300명, 35.7% 늘어났습니다. 2022년도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해들 가운데 석사학이자들이 주로 신청한 한 취업 2순위가 4,51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취업 3순위는 학사 또는 전문 숙련직 3,222명과 비숙련직 1,112명을 합해 4,334명을 기록했습니다. 박사급 특수능력자들인 취업 1순위는 99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이민으로 그린카드를 받은 한인들은 지난 한해 396명으로 집계됐는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 이민이었습니다. 종교와 특수 이민인 취업 4순위는 비성직자 25명을 포함해 262명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2022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의 전체 통계는 미국소 수속한 미국시민권제 집계가족의 통계가 빠져있어 잠정치로만 1만 7천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과 반의민 정책 때문에 급감했던 2021년에 1만 2,351명보다 급증한 것이고 2020년에 1만 6,244명도 추월했을 것으로 보여 예년에 평균 2만 명대를 향해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집계가족들 가운데 한국서 이민 미자를 받은 한국인들은 지난해 1,177명으로 전년에 1,630명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등 집계가족으로서 영주권을 받는 한국인들은 한해 5천명 이상이어서 한국 수속자들보다 더 많은 미국 수속자들 4천여 명이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 연방노동부 장관에 중국계인 줄리수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줄리수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아시아계 강요가 됩니다. 아시아계 고위직 등용에 인색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침내 첫 아시아계 강요를 지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새 연방노동부 장관에 줄리수 부장관을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녀는 평생을 모든 이들이 공평한 처우를 받고 어느 노동자들도 뒤처지지 않도록 만드는 데 투쟁하고 헌신해왔다고 치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줄리수 노동장관 지명자는 특히 미국 최대의 주에서 노동장관으로 임금 도둑을 단속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근로자들을 위한 투쟁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줄리수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첫 번째 아시아 강요가 탄생합니다. 줄리수 지명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에도 노동장관 후보로 거명됐으나 이번에 사임한 마티 월스 장관에게 밀려 노동부 부장관을 맡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 강요가 한 명도 없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는 줄리수 부장관을 승진 기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고 예상대로 첫 아시아계 강요를 지명한 것입니다. 줄리수 새 연방노동장관 지명자는 1969년 2월에 중국계 이민자의 딸로 위스컨신에서 태어나 올해 54세가 됐습니다. 줄리수 지명자는 스탠포드 대학과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 출신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장관을 역임하다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연방노동부 부장관으로 기용돼 일해왔으며 이번에 노동장관직에 지명된 것입니다. 서비스 국제노조와 전국교육노조 등 노조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고 연방의회에서는 아텍의 의원총회는 물론 흑인 의원총회로부터도 인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부장관 지명 시에는 당파에 따른 표결로 상원 인준을 받았는데 이번 노동장관 인준도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어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들은 팬데믹에서 일상을 회복한 후에도 출근율이 50%에 그치고 있지만 출근 시간은 편도에 1시간 안팎이나 걸려 최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근하는 시간은 뉴욕시는 58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리고 시카고가 57분, 로스앤젤레스가 52분으로 1위와 2위, 3위를 독차지했습니다. 장서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선 출근율이 유럽과 아시아에 비해 아직 크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출근 전쟁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 미국 대도시들에서 사무실 출근율이 아직 50%에 그치고 있음에도 출근 시간은 편도에 1시간 안팎씩 걸려 유럽이나 아시아의 대도시들보다 더 오래 걸리면서 1위와 2위, 3위를 독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편도로 출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현재 뉴욕시에는 58분이나 걸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출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2위는 시카고로 편도에 57분 걸리고 있습니다. 3위는 로스앤젤레스로 편도에 52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 주민들은 편도 출근 시간이 평균 30분 이내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이에 비해 프랑스의 파리는 52분이 걸려 로스앤젤레스와 함께 공동 3위에 랭크됐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편도 출근 시간이 48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런던은 편도에 46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극심한 교통난으로 악명 높은 싱가포르의 편도 출근 시간은 47분으로 뉴욕시보다는 11분 덜 걸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기로 소문한 홍콩에서도 편도 출근 시간은 44분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대도시들에서는 팬더믹 탈출로 출근율이 평균 75%로 크게 올라간 반면 미국은 50%에 그치고 있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대도시들에서 출근율이 아직 절반에 그치고 있음에도 출근 전쟁이 더 악화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오피스 점유율은 현재 40%에서 60% 수준으로 평균 5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말했습니다. 유럽 지역과 중동 지역의 오피스 점유율은 70% 내지 90%로 크게 올라 거의 정상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출근과 재택을 섞어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나 주 4일 근무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여 출근율이 예전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출근 전쟁까지 완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장서열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